태국 치앙화에 온 만큼 오늘은 태국 편지식인 파타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일단 파타이에 빠질 수 없는 우체국이죠. 새우. 최근 거로 꽁! 꽁냥꽁 할 때 꽁이 새우고요. 그리고 계란, 그리고 숙주, 이거는 다 야채. 당근이랑 구추, 숙주, 이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두부예요. 두부. 근데 저는 여기 태국에서 파타이를 먹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게 들어가는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든. 소스는 각자 가게마다 다른데 이 두부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쌀국수. 그리고 땅콩 분태랑 철럿. 이거는 기호식품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는 위에 뿌려주시는 그래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얘는 코코넛 슈가. 팜슈가라고도 하는데 설탕 대신에 저희는 이거 사용해서 파타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소스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제일 큰 게 간장이에요. 저의 간장. 조선간장 비슷한 건데. 간장 그리고 얘가 굴소스. 자세히 보시면 굴이 있어요. 굴이 그려져 있어요. 굴 소스. 그리고 얘는 남블라라고 하는 피쉬 소스. 너무 귀엽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게 없는데 저희는 태국에는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걸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용하는 소스라는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세 개. 에다가 심지어인 이거는 타마린 소스라고 파타이에서 신맛을 담당하는 소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소스여 가지고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세계 각국의 요리의 소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료세계는 마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요리를 해보러 가볼까요? 파타이머 먹으러 가요. Cooker 2인분에다ечение. 파타이머 먹으러 가요. 파타이머 먹으러 가요. 스타베이. 나는 그냥 더 쪼그린 терiew rIP나. 엄청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한.. 어떠지.. 어느 정도 크기에요. 제가 아이디로 한 요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크니까. 시간이 많이 많아서. 식감은 좋더라구요 등에 칼찌 넣으려고 했는데 칼찌까지 넣어졌네 내장도 다 제거되어있고 이렇게 잘라서 이 모양으로 지켜봐 붙지않아 잘라서 한거 보여줘요 잘 잘라줘요 이 모양으로 지켜봐 물 2큰술에 나머지 재료를 1큰술씩 넣어주세요 물 2큰술에 나머지 재료를 1큰술씩 넣어주세요 끓인지마고 물 1큰술 고구마를 꺼냈어요 1큰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박 고춧가루 모짜렐라 계란 돼지고기 계란 아 이제 해외를 바빰 바빠란 바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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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인사해 드릴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음식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음식을 이쁘게 담을지 절 이쁘게 담을지 물어봐서 제가 음식 이쁘게 담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게 약간 지금 저희 트레밀라 첫 번째 목적지로 태국 최양마이에 와있고요. 그 음식으로 첫 번째 음식으로 팟탄을 선정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은 요리 영상이고 그리고 아시는 분으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이 나온 요리 영상은 처음입니다. 근데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옛날에 찍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희 뭐 찍는 구도나 이런 게 찍면 더 뒤쪽으로 가면은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본 음식 팟타이 이건 진짜 현지에서 배운 그대로 만들었어요. 현지 태국 선생님한테 배운 현지식 그대로 제가 만든 거고요. 현지 맥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사진 찍어서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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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진짜 파는 것 같아요 내가 했지만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진짜 파스타 라면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간단해요 진짜로 심지어 저는 국수 요리가 싫은 점 중에 하나가 정말 빠르게 요리할 수 있지만 면을 삶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얘는 면을 안 삶아서 불려만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금방 후딱후딱 해가지고 막 해먹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드디어 먹어볼게요 나 떨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요리다 냄새는 진짜 파파이 맛있겠다 와 맛있어? 폭발해 4가지 맛 하나요? 단맛 신맛 단맛 마지막 매운맛 사과가 마지막 고춧가루 끓인 것까지 저도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와 이 두부가 진짜 매력이다 이게 진짜 파타이에 꼭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게 진짜 간도 잡아가지고 고춧가루 아이고 그리고 tout 고추 고춧가루 고추 내꺼 맛있rend 맛있는데? 간이 딱이죠? 우리 로컬 아저씨가 만든거랑 비슷해요 맞죠? 맛있어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구요 어떤 맛을 내야 될지 저번건 너무 달았죠? 근데 원래 본토 파타이는 이거보다 더 달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좀 줄였어 코코넛슈가를 우린 맛은 너무 딱이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북부지방은 태국 북부지방은 오히려 덜 달게 해야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지 더 달아진다는거야 파타이두 맛있죠? 엄청 맛있다 밸런스가 너무 좋죠? 내 밸런스에요 그리고 저는 라임을 추가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쿠킹클래스 들은게 진짜 잘한거 같애 이제 안냈거든? 왜냐면 제 밸런스가 쿠킹클래스 땐 한게 달고 맛이 없었어요 이런다니깐요 난 안믿어 매일매일 파타이먹을 자신있어요? 저거 20인분이 네 완전 전 여기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게 파타입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뿅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식어도 맛있지? 맞죠? 난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와 기름을 진짜 적게 써요 생각보다 이렇게 먹는 요리에서 기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니까 기름 엄청 적게 쓰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담백하고 와 그리고 저 소스 비율이 여러분 이거 진짜 현지 비율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밑에 진짜 미식가에요 맛없는건 안먹어 오늘의 성공 완전 성공 진짜 맛있어 으악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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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번째 태국 팟타이를 먹어보았구요. 다음은 어떤 요리일지 기대해주세요. 이상 트래밀러 제이든이었구요.